방이 좀 매우 어둡긴 한데 밀 수 있나? 밀릴 생각을 안하네요 고론으로 해야 되나? 모론도 딱히 되진 않네요 용암은 고론으로 지나갈 수 있으니 넘어왔고요 마치 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어디 가야 돼? 아, 아... 다시 위주보로 올라가죠 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맵을 좀 보면은 아 킬이 없네 그래도 내려온 김에 일단 요정이 있긴 있는데 앞쪽에 있던 동상 두 개는 아닌 것 같고 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좀 보이시면 되거든요 둘 다 아니네 다 없야라 보금상자 나갔고요 요정이 있겠죠 아니면 예상을 계속 뛰어넘는 신전이 여기가 뒤집힌 곳인가 특별히 저기 옥샷이 있긴 있네요 눈에 띄는 건 옥샷 하나 근데 뭐 별거 없이 그냥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위에 있네 어 그래도 빛나는 게 또 있나봐요 뭐지 저쪽 위쪽도 피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못 갈 것 같으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쪽은 볼일이 끝난 것 같으니까 햇빵으로 갈게요 햇빛이 없어서 뒷집혀야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길을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쪽이 맞는 것 같으니까 신전이 다 섞여있는 느낌인데 신전이 다 섞여있는 느낌인데 일단 저 앞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왠지 이 항아리 의심스러우니까 대부전 이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아레드 가히는 스위치 뭐지 아하 자 현재는 먹을 수 없는 보물상자가 하나 나타났고요 저기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입구가 어딨지 아하 대단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태양빛이 내리고 있고 저기 위에는 화살 그것도 어루마살이 불화살이죠. 불화살이 필요하네요. 살짝 걸리네요. 안 맞을 텐데 좀 더 뒤로 보그 상자들이 다 거꾸로 메탈리는 통해 이게 맞나 모집은 거울일테니까 반사해주죠 쇠주고 가서 왜 안 없어지는거야 어 됐다 돌을 치웠더니 포무상자와 탄쥐 아무튼 여긴 뭐 나침반이 있겠죠 나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아하니 정문인가 보네요 소리부터가 듣기 싫은데 자 이번에는 아래로 떨어졌구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긴해요 아무것도 없죠 소리가 징글징글하기 때문에 소리가 징글징글하기 때문에 가방을 쓰고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의 던전을 뒤집으면 하긴 지금 쓸 때가 아니니까 벌써 이제 저녁시간이니까 길이 여기 아래쪽 공무상자리 뒤집어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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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속으로 다시 가보죠 도가 타이밍 이 터널이 이 상태로 할 수 있는 역시나 안 보이네요 다시 돌아가보죠 떠있어도 못 누르니까 버리고 위에 스위치가 보이긴 하는데 블록이 보이긴 하는데 해가 없어서 무슨 소리냐 위에 뭔가 돌아다니네 못 올라가네 여기서 뛰어내네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넘어왔습니다 보물상자가 있네요 없사 열쇠어다구요 주매락포가 되나요 안되요 폭탄 아이고 이게 걸리네 어 치긴쳤습니다 아직 태양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어서 못 하자 배로 가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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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가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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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도 오케이 어우 올라왔다 어우 힘드네요 일단 모모의 감자는 보이는데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밖으로 나왔고요 아이템 좀 먹어주고 아 여기 닫혀있어서 갈 수가 없네 뭐 용암이 턴 되니까 길이 없네요 여기로 들어가는 여기서밖에 없고 여기서도 가을의 도구 오 길로 여기 도구 아래쪽 길이 없으니까 아 아까 열쇠를 더 쳤자 기억이 많이 안좋아졌어요 빛나는 거구나 구름펀치가 먹힐 것 같은데 아 역시나 먹히네 한칸이 그냥 올라가서 조금만 올라가 주지 않네 조금만 뭐지? 왜 안되 어 켜졌다 이게 더 편하네 세상 어 이게 스위치인 것 같고 반대쪽도 있습니다 아 하나 사라졌네 역시 등받이가 짜인 밑에 녀석들을 좀 처리해야하는데 아 마지막으로 지워버렸고 아니 근데 여기서 조기가 안 닿는건가 안 닿았나보네 안 닿았나보네 일단 안바퀴 돌아보는데 아 여기도 지워야되는거고 도이치유게마니 고고피 걍 쫌쫌쫌쫌쫌쫌쫌쫌쫌쫌쫌 한참 모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도 어차피 한계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 됐다 차라리 빛의 화살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쓸데없는 녀석이 놓고 근데 뭐 어차피 찾긴 찾아야 되니까 진짜 오래 쏴주고 있습니다 금방 끊기지 않게 오래오래 쏴주고 있구요 아 됐다 충분히 쏴주죠 여기도 저거 해 표시에다가 맞출 기회 정말 오래 걸렸네요 박스가 있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보이는 거 없는데 어 뭐야 뭐 이상한 몬스터가 나오는데 그 지금까지 돌멩이 쓰고 있어서 방해가 없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이 나게 해주네요 그나저나 이 정도 없는데 여기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 밑에는 용암이고 잘 안좋아 좋습니다 아니 수입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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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하 하하 어 있긴 있네요 하하 하 스위치 자주로 왔는데 괜히 못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받았는데 아 저 아래에 있구나 고론으로 가면은 데미지를 안 받을까요? 저쪽에도 부위기둥이 서 보이는데 저에게는 데크 로그 하는 것 같은데 아하 진작에 좀 내려 타이머가 있는 것 같은데 아구 미안 아 스위치 없어졌네 괜히 내려왔네요 오 오라가 주렴 왜 바꾸었지 아 스위치를 지금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타이머 달러 있으면 좀 짜증이 나 안 달러 있으면 다행히 아 이쪽에도 못 봐서 보이네요 그래도 타이머가 없어서 타이머야 아 좀 빨리 올라가려고 토끼기를 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왼쪽에서 womx구 끝 좌우면 clinical follow F 분명하니까 버프 다시 맞고 여기도 좀 위태위태하니까 와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요정이네 중간 보스방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음... 다...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아... 맞긴 맞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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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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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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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내가 아니지 짬내가 아니지 안 맞네 덤불고 일단 바다가는 아니었고 오 안되네 가면 벗겨지네 바다를 쏴주자 아 여기가 어디구나 미치않아 어? 화살이 안토해 아 눈 두고 있을때만 못받겠네요 땡기 때리고 어? 왜 움직여 저거 이따가 이따가 하하 화살조나 빛의 화살 마나 너무 많이 먹는데 나력이 순식간에 눈나네 자 여기 나가면은 정문일텐데 일단 귀찮으니까 갈아서 꼈고 어느 이친지 기억이 안나는데 태양 요거 맞지마바 뒤집어질 것 같거든요 그전에 말은 좀 회복할까 합니다 사실 좀 끝낼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정문에 돌아온 김에 일단 요거만 한번 확인해보고 나가는걸로 나가는걸로 아마 이게 맞으려면 뒤집어졌던 것 같은데 아니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거라 밖으로 나가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허물의 엘리젤을 쓰느니 이걸로 넘어가는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로크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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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